굴복하지 않는다 991번 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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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줘야죠 브레스 브레스 해제 신기 해제해줘요 다 지워도돼요 배직결 올릴게요 해지 지워요 다 지워여 움직이지말고! 동굴 뭐야 이거 뭐예요 낭만언니 가만히 있어야죠 거기로 다 지울라고 다 붙었는데 숨겨요 브레스 해제 다 뭉쳐요 비우세요 4명 못 지웠어요 2번 대맞이도 올려줘야돼요 피 빠이는 사람이 많아요 됐다 빨리 나오시면 안돼요 공호도 터지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파단 대기 하지마요 아아 도무시네 이동 공호를 나의 지배를 달아 파단 나왔어요 피 펴요 하나하나 캠코 군들 쪽에 있어 들어가요 1번에 밀어봐요 플레스 다다 파단좀 몽골 네임도 밀어봐요 안될 것 같은데 안되겠다 컷 잠깐만 멈춰줘요 타이밍이 꼬이면 지금 아무것도 미쳐 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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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들어가고 밀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오시면 아 드론이 나오시면 돼요 위치 맞춰주고 나오고 어그를 잡아줘야돼요 바닥 나오고 블러드 행 머리 조심 같이 맞으면 전멸이에요 도발 그 스웨이드루님 바위 지어줘요 바위 폭탄 나와요 폭탄 하나하나 또 어딨어 내가 먹고 저 1이야 숨어요 숨어요 고고 5초 남았어요 지금 숨어요 1번 생중기 숨고나서 올려주고 흰색 선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친기님 나오시고 오발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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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려요 어그를 먹고 고개 돌려줘요 탱커님 폭탄 나와요 6초 뒤에 전사님 살려줘요 전사님만 살려요 폭탄 나와요 폭탄 나옵니다 비켜요 내가 먹... 아 먹었네 하나 더 비켜요 내가 먹을거야 저 회수 챙겨줘요 숨어요 보고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말 잘못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숨을 준비하세요 숨을 준비하고 2번 생존기 올려줘요 히러 맘되면 2번이라도 올려줘 됐고 탱 빨리 와요 탱 따라가지마 탱 따라가지마 제발 탱 따라가지마 됐고 불신이 거의 죽어요 무적 있으면 다 부셔버려요 폭탄 마지막 한 번 폭탄이요 폭탄 비켜 비켜 멈출것 좀 거 해 물 넣 왜 story 떨어져 수고하셨어요 현만 게임 반건방